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곳곳이 막히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에서 6시간 5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는 5시간 10분입니다. 정체는 오후 3시쯤에 가장 심한 뒤에 밤 11시부터는 차츰 풀릴 걸로 예상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